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원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벤 알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 옳다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원은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라. 쇼펜하우원은 어느 고선을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잘 웃는 것도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게 아니다.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두 시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 낙천적인 사람은 열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열 가지 일 가운데 아홉 가지 일을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실패한 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기질과 매우 관련이 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심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다. 40대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함에서 단번에 볼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서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계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테이오네우스를 불구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에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는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은 스토아악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한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네 가지 방법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자신도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언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자랑 자식자랑 집자랑 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원은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원은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티메는 쇼펜하우원을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길 바래.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쇼펜하우원은 말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펜하우원은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 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어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전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낚시아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영원을 위해 사랑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한 관심사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철학자도 결혼의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기적인 사랑도 사랑의 목을 메고 까다로운 사람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일을 보면 사랑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러브라인이 빠진 드라마는 섭섭함이여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등 다소 충격적인 소재들이 인기 있는 것은 사랑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면 풋풋한 첫사랑 짝사랑을 떠올린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움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실패한 사랑을 플라토닉하다고 미화하기도 한다. 영화 건축학 개론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가.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징한다. 쇼펜하우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의 각본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삶의 의지는 아무런 목표나 한계 없이 계속 노력하며 그 정점은 생식이다. 정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급속히 식고 쇠퇴한다. 플라토는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라고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성욕이 인간을 경미한 망상이 빠뜨리며 성욕이 소멸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성을 찾는다고도 했다. 자연의 새로운 개체인 후손 또한 종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사랑을 되풀이 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데 두 가지 큰 욕구는 개체의 유지와 종족 번식 이다. 결국 성적 욕망의 충족은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 삶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삶을 연장하려는 행위다. 성적인 만족 흔히 오르가즘 이라고 불리는 쾌감은 개인이 한순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죽어 없어질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원은 말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에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죽음이 없다면 남녀간의 사랑도 없을지도 모른다. 성행위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삶이 자식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행위는 죽음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더욱더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 먼지가 되더라도 나의 생명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환상 뒤에 이 세상에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생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살려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상대방을 골라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은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차이는 경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상처가 된다. 실현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생명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 의 중대한 일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려는 삶의 의지가 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사랑의 기쁨 슬픔 이별 절망 등을 여러 형태로 접한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달콤한 사랑 뒤에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유기체가 생식의 전략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거미 말벌 인간 등 모든 생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식이 유기체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장 강한 본능인 이유는 종족 보존을 통해서만 의지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시련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한다. 즉, 남녀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 된 것뿐이다. 성욕은 영원히 생존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다. 이 세계를 삶의 의지로 본다면 그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생식행위다. 봄날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 물고기가 수십억 개의 알을 낳는 것 모두 살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사랑의 형이상학 헤로스의 어원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 유래했다. 헤로스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얼핏 에로틱과 관련된 것 같지만 오해다. 플라토닉한 사랑의 어원인 에로스는 완전한 지혜를 갖춰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일컫는다. 쇼페나우원은 사랑은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므로 단순히 쾌락만이 아니고 죽음으로 끊어지는 생명의 의지를 이유려는 노력으로 봤다. 남녀의 성관계가 사랑의 최초의 행위이자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교적인 전통과 남아 선호사상이 없어지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제사 등 형식적인 의뢰가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생명의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구닥다리가 할 일이다.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쇼페나우원의 생각은 유교적인 전통과 비슷한 점이 있다.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 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자신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자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목적이 생명의 보존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등이 있지만 나의 삶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과 우리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성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다 보니 자유롭게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한다. 사랑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여길 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행위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생각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형이상학을 알면 쾌락과 환상에 이끌려 타인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운다.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마흔의 읽는 쇼펜하우어 함께하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루투어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는요.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인생의 고통이라는 인식이 도달하는 시기죠. 쇼펜하우어는 행복하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행복은 자기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고 허영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워딩이 좀 강할 뿐 오히려 긍정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의 철학과 조언을 발판으로 삶을 현명하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윤호북스 출판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 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벤 알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 옳다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라. 쇼펜하우어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잘 웃는 것도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게 아니다.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종일 앉아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원은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두 시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 낙천적인 사람은 열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열 가지 일 가운데 아홉 가지 일을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실패한 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기질과 매우 관련이 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심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다. 40대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함에서 단번에 볼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서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계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테이오네우스를 불구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는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은 스토아악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한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네 가지 방법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자신도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언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자랑 자식자랑 집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페나 우원은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 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 다고 했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페나 우원은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페나우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티멘은 쇼페나우원을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길 바래.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쇼페나우원은 말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페나우원은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 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 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어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채워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 낚시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영원을 위해 사랑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한 관심사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철학자도 결혼의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기적인 사랑도 사랑의 목을 메고 까다로운 사람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일을 보면 사랑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러브라인이 빠진 드라마는 섭섭하며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등 다소 충격적인 소재들이 인기 있는 것은 사랑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면 풋풋한 첫사랑 짝사랑을 떠올린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움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실패한 사랑을 플라토닉하다고 미화하기도 한다. 영화 건축학 개론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가.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징한다. 쇼페나우어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위에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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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의 각본은 종족 보존 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존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삶의 의지는 아무런 목표나 한계 없이 계속 노력하며 그 정점은 생식이다. 정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급속히 쉽고 쇠퇴한다. 플라토는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라고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성욕이 인간을 경미한 망상이 빠뜨리며 성욕이 소멸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성을 찾는다고도 했다. 자연의 새로운 개체인 후손 또한 종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사랑을 되풀이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데 두 가지 큰 욕구는 개체의 유지와 종족 번식이다. 결국 성적 욕망의 충족은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 삶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삶을 연장하려는 행위다. 성적인 만족, 흔히 오르가즘이라고 불리는 쾌감은 개인이 한순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죽어 없어질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에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죽음이 없다면 남녀간의 사랑도 없을지도 모른다. 성행위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삶이 자식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행위는 죽음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더욱더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 먼지가 되더라도 나의 생명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환상 뒤에 이 세상에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생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살려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상대방을 골라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은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에게 프러포즈를 해서 차이는 경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상처가 된다. 시련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생명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에 중대한 일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려는 삶의 의지가 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사랑의 기쁨, 슬픔, 이별, 절망 등을 여러 형태로 접한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달콤한 사랑 뒤에는 종족보존이라는 자연의 전략이 숨어있다고 본다. 유기체가 생식의 전략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거미, 말벌, 인간 등 모든 생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식이 유기체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장 강한 본능인 이유는 종족보존을 통해서만 의지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현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한다. 즉, 남녀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뿐이다. 성욕은 영원히 생존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다. 이 세계를 삶의 의지로 본다면 그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생식행이다. 봄날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 물고기가 수십억 개의 알을 낳는 것 모두 살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사랑의 형이상학 에로스의 어원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 유래했다. 에로스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얼핏 에로틱과 관련된 것 같지만 오해다. 플라토닉한 사랑의 어원인 에로스는 완전한 지혜를 갖춰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일컫는다. 쇼펜하우원은 사랑은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므로 단순히 쾌락만이 아니고 죽음으로 끊어지는 생명의 의지를 이유려는 노력으로 봤다. 남녀의 성관계가 사랑의 최초의 행위이자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교적인 전통과 남아 선호사상이 없어지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제사 등 형식적인 의뢰가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생명의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구닥다리가 할 일이다.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유교적인 전통과 비슷한 점이 있다.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 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자신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자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수준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목적이 생명의 보존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등이 있지만 나의 삶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과 우리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성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다 보니 자유롭게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한다. 사랑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여길 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행위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생각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형이상학을 알면 쾌락과 환상에 이끌려 타인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운다.